야야 좀 조절히 좀 하라고 너 왜 이래 얘들아 아 제발 아니 아니 제발 얘들아 왜 그래 아니 제발 얘들아 아니 왜 그래 얘들아 제발 좀 잘하자 우리 아 얘들아 잘하자 이 새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시발 이즈 노마나에 시발 집안 가고 있고 아 미치겠어 아 야 야 이 바보야 바보 멍청아 아 이즈리얼이 마나 없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바보야 이 바보 멍청아 야 아니 왜 대체 CS도 좀 먹어 낙타 좀 먹고 그 큐미야 진짜 이 천치 바보 또라이 야 미치겠네 진짜 요거 낙네 요거 낙네 요거 낙네 아 좀 잘 좀 하자 원딜창이 심해 하 바보 형제 참여 나